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오늘은 그 소통의 시간 그 65번째로 그 주제 직장생활과 산행과의 비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길면 좀 나눠서 업로드 업로드 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 먼저 영상 설명에 앞서 그 후니 후니 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후니 님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오 찾다 보니까 는 윈도우 10 에서도 영상을 영상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로 선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질이 좀 좋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 그 기회를 이게 갖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한번 후니 후니 님께 좀 감사 인사 드리구요 이제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게 어 그 구병산 이에요 구병산 충북 보은에 있는 구병산 인데요 구병산 정상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항상 올라갈 적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은 너무 상쾌하고 좋고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직장생활과 산행과 이 비교 설명을 이제 좀 하려고 해요 그 요 내용을 선정한 이유는 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면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는 뭐 a 업무는 어때요 b 업무는 어때요 여기 괜찮은가요 여기 할만한가요 보수는 어떻습니까 뭐 등등 해갖고 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물어보는 그 의도는 사실 이제 처음에 가서 내가 적응할 적응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잘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거기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업무를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직장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막 몸에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가서 뭐 할까 모르는 거 시키면 어떡하지 뭐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일단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1, 2주 정도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외에서 그 업무에 대한 이제 필이 이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잘 참으시고 일단 가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다가 비방하고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제 영상 자체는 전문가들 영상이 아니라 초보 엔지니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채널입니다 이전 감안하시고 이제 저게 들어와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제가 직장생활과 산행과의 연관 관계를 이제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전국에 있는 산을 등반하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등산을 시작한다 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서 실제 이제 산행에서의 변수가 실제 취업에서의 변수와 어떻게 이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말도 안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산을 열심히 타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맨 마지막에는 제가 또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이제 사진들 그 다음에 노하우로 전달하는 시간도 이제 이제 가질 겁니다 있어요 어 일단 첫 번째 어 일단 내가 이제 산을 등반하기 전에 어떤 산을 갈지 이제 목조지를 정하죠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제 충북 보온에 있는 구병산을 갈지 아니면 충남에 있는 서대산을 갈지 아니면 충북 제천에 있는 월학산을 갈지 아니면 충북 그 단양에 있는 소백산을 갈지 아니면 소백산도 소백산도 영주 풍기에서 올라가는 소백산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양에서 충청부터 단양에서 올라가는 이제 등산 코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를 정하는 거죠 어 취업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취업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면은 시설을 갈지 아니면 설계를 갈지 아니면 시공을 갈지 아니면 점검 업무를 하는 데를 갈지 아니면 제조사의 그 설비관리를 갈지 아니면은 뭐 발전사를 갈지 발전사의 정기직을 갈지 아니면 공기업의 정기직을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취업 분야는 실제 이제 초보 때는 어디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 초보 때 이제 신입 때 이제 그 쌓인 경력이 나중에 이제 그 경력으로 이직할 적에는 그게 연관되어서 움직여 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의 폭이 이제 좁아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틀을 깨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산 시간이에요 이제 목적지에 따라서 아니면 등산 코스에 따라서 등 등산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 시간이 쌓이는 거에 따라서 경력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정기직으로 가서도 품질 정기로 갈 수도 있고 품질 그 정기 공사로도 갈 수도 있어요 EPC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조사의 경우는 뭐 시설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생산 활동에 이제 정기 설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직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경력에 대한 시간이 이제 다르다는 거를 좀 쌓인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에 대한 난이도 예를 들어서 고도가 1000m 있는 데를 가는 거와 등반 하는 거와 고도가 400m 짜리 산을 가는 거는 난이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능선을 따라서 돌아서 가는 거와 고도를 직접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다르겠죠 업무의 난이도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시설직에서도 처음에 팀장은 업무의 난이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계직도 팀장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차장들은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신입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설계할 적에 나는 캐드도 못 그려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싱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갖다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이런 경험이 없어도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커리어를 사야지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 뭐 힘든가요 이런 거 물어볼 적에 업무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케바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서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연봉도 같이 높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급여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업무의 난이도가 어떤 게 높냐 전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업무의 난이도는 설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계의 이중률을 보면 알거든요 설계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설계를 10년 20년씩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나중에 업을 변경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고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설계함으로써 설계함으로써 설계 도면을 그림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 내부에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이제 발주를 낸 사람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CM사들이 대부분 발주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이제 CM사가 대부분 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근거가 뭐냐 도면 이거 맞냐 여기 수정해라 이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거려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설계 도면을 그려내야 되고 또 시공에 들어간 도면을 계속 수정, 리비전을 해서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설계는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사는 못하면은 도면대로 공사는 안 되면은 설계나 아니면 발주내 설계부서에 아니면 PM부서에 아니면 사업부서에 구매부서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설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자신이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는 등산과 이제 그 분야 그 이제 그 취업 분야별 업무의 난이도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봤고요 연관관계를 좀 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 코스에요 등산 코스 이제 등산 코스는 이제 뭐 이제 등산 시간과도 좀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등산 코스를 이제 그 회사의 업무와 이제 좀 연관을 지은 건데 등산 코스는 A 코스로 해서 경유를 몇 군데로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가 길어지거나 짧아지잖아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설계를 갔다가 시공을 갔다 아니면 사업 부서로 갔다 구매 부서로 갔다 아니면 품질 부서로 가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적지를 정하면은 내가 뭐가 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설분야만 시설분야대로의 그 코스가 있고 설계면 설계대로의 코스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경우는 어 말다한 조그만 설계 회사서부터 대형 건설사의 EPC사의 설계까지 본인이 올라간다는 거죠 또 설계도 산업플랜트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워플랜트 설계가 있고 또 화공플랜트 케미컬플랜트 설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있는 거죠 아니면 초고층 빌딩에 대한 설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도 좀 이게 차이점이 발생된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등산이랑 그 회사의 업무랑 난이도와 업무의 난이도 내가 이제 취업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업무에 대한 난이도 이게 다 다르다고 제가 이제 설명 비슷하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등산에 필요한 준비사항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겨울 산행하는 거와 여름에 산행하는 거와 가을에 산행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 산행하는 거와 눈이 내릴 적에 산행하는 거 가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직장생활에서는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학교 공부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근데 들어갔어 그 능력이라 함은 저는 이제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아니면은 그 캐드를 하기 위한 캐드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해석 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도계산 같은 경우는 다이아럭스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탭을 돌린다든가 이 탭은 우리 해석 관련된 이제 그 전력 해석에 관련된 거거든요 뭐 로드리스트나 로드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은 뭐 숏소켓 커런트를 작성할 수 있고 숏소켓 커런트를 작성하면은 차단기 용량을 산정할 수 있고 케이블 사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서 만들든 아니면 사전에 주변에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제 기후 조건이에요 등산은 아까쯤에 5번에서도 이제 기후 조건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기후 조건은 산의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눈이나 비나 바람이 불 쪽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상황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시공 쪽에 가면은 야드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설계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물론 이제 필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설계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를 해 시설관리는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아니면 설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이제 고장이 생기면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린룸 바깥에 있는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 추워 하지만 조선소 같은 이제 그 산업플랜트의 공장은 지금 바깥에 가 그 내부나 외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되게 많이 추워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 설명을 좀 저기 1번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산을 가지고서 취업 분야에 그 산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과의 연관관계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큰 틀에서는 저는 좀 상황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상황들이 있으니 그거를 알고 이제 취업을 하고 자신감 있게 좀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기 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1번서부터 이제 6번까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일일이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이 질문으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편에서 지금 17분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편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다시 설명을 계속 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